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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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그럼 좀 이따가 신어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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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간장떡떡떡을 넣어볼게요 오버섯 잘 익어서 닭은 기술 닭다리 파스테이 다진마늘 전자레인지 суп 참떡 이즈 물 Dom 물 바다 소금 계란의 비누 구워진 수제 계란의 그리고 계란의 양념을 넣어주세요 계란의 양념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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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지쳤어요. 아 좋다. 안 돼. 엄마 기억력 추워. 어떻게 잘 맞춰? 또 왜? 공연이. 나 오늘 운이 좋나봐. 엄마? 왜 이렇게 안 나와? 왜 이렇게 안 나와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안 나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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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뭔가 맛있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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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